우리 빛나는 써니 어때 태국에 와서 먹는 한식이란? 밥 세공기째요 밥 세공기째요? 많이 먹어 우리 연관들 많이 먹어 증상이 어땠어? 비냉을 비시네? 네, 우빈이 형이 고기를 잘 구워주셨어? 구현이 형이랑 이렇게 구워줬어 이 8.5도 구워줬단 말이야?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산나의 끝이 좋다 약간 이거 즐기는 것 같아 너 어때? 야, 어떠냐고? 맛있게 잘 먹었어? 얼굴 보면 알잖아 아, 힘들어 구두장 많이 드시네 파지에서 먹는 한식이란? 맛있습니다 맛있어? 여기 아직도 드시네 어때, 현태와 지훈이? 삼겹살 맛이... 여기는 불판이 다르네? 우리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이제 마 많이 먹어 지훈아 많이 먹고 원주이 많이 먹고 맛있어? 부끄러워? 네 잘해서 먹어 우리 또 지훈이가 약간 미식가잖아 둘이 아니야 아니야? 아니야? 같이 많이 할 수 있어 아니야, 지훈이 형 미식가야 네 나 김치 얹혀가지고 봐봐 마늘 하나 올려가지고 마늘 하나 싹 올려가지고 자 한장 찍어가지고 자 좋았어 따봉 좋았어 우리 지수 타국에서 먹는 한식이랑 맛있습니다 맛있어? 수스러워? 인터뷰를 잘해야 큰 선수가 되는 건데 연기 맛있어? 잘했어 이야 불판 장난 아니네 혜정 한마디 해 맛있어? 네 쟤네 맛있어? 네 맛있습니다 하하하하 굿 굿 굿 명재 한번 보여줘 비냉에 고기 싸서 이야 오케이 오케이 분량 나왔다 신동훈 조성욱 하나 둘 셋 뭘요? 얼굴? 아니 얼굴? 아니 얼굴로는 성욱이 형인데 어 맛있어 하하하 오늘 하하하하 하하